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 그린 입니다. 오늘은 여지에 바위솔 모임이 있다고 해서 네, 종이에요. 나중에 이제 다 나오시면 준비 시작해서 음, 좀 싸우고 있던데요. 지금 식하시고 돼요. 지금 하고 나오시면 돼요. 지금 따뜻히 쉬고 계시거든요. 이 넓은 바닥을 전부 다 바위솔로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네요. 바위솔을 무척무척 사랑하시는 분 바위솔 뿐만이 아니라 모든 꽃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 개구리 봐요. 개구리. 개구리야. 아이고, 그러고 앉아있었어. 개 부처손이라는 건데 부처손보다 키우기 쉽고 더 예쁘고 이렇게 이렇게 여보세요. 소나무 밑에다가 저거 하나 배웠어요. 저렇게 싸서 저렇게 심어 놓으니까 바위솔로 이렇게 이쁘게 심었네요. 소나무 밑에 소나무 쳤지도 한지 얼마가 안 돼가지고 소나무 밑에다가 슈퍼맨 나름대로 바위솔도 꾸벼 놓으시고 잔디도 조성해 놓으시고 새잎공예비를 꼽히면 예쁘지요 다키는대로 막 심으셔가지고 그냥 없는게 없어요 없는 돌도 없어요 이것도 유도와 비슷한건데 예쁜데 이게 아마 안들어가고 노지월동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 땅에 심었네 심기는 없는 꽃이 없네요 돌위에다가도 이렇게 해놓으시고 예상입니다. 여기는 여주 흥천면에 바위솔 회오짐 댁인데 예쁘게 만들어져요. 꽤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. 이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